안녕하세요. 저는 내선동에서 감성카페 따스한 꿈을 꾸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따꿈치기 강혜정입니다. 따꿈은 말 그대로 따스한 꿈을 꾸는 곳이고요. 저도 그렇지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몽글몽글한 감성이 살아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매장에 담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수공예로 선물을 만드는 인테리어 소품 공방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디저트를 손수 모두 만들고 있어요. 따꿈은 다른 카페와는 다른 디저트와 안주를 만들어요. 한식 디저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선물로도 포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음료는 대추차와 빙수고요. 디저트는 경과타르트와 유자진 편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가게에 와서 차를 주문하거나 선물을 사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다 인사 나누고 고리차라도 한 잔 들이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잠깐의 시간도 선물이 되는 따꿈 작업실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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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